호주 시드니 여러 해변에 기름찌꺼기 덩어리로 추정되는 검은공 모양 물질이 무더기로 밀려와 당국이 해변을 폐쇄하고 정화작업에 나섰습니다. 현지시간 1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드니 동남부 쿠지해변에는 전날 오후부터 골프공 크기의 검은 덩어리 수백 개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날 오후 수생 보호구역인 고든스베이 해변과 쿠지해변에서 1km 떨어진 웨딩케이크 섬에서도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정화작업을 벌이며 해당 물질이 정확히 무엇이며 어디에서 밀려온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환경보호청과 함께 조사도 시작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 물질이 이른바 타르볼이라고 불리는 기름찌꺼기 덩어리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타르볼은 기름이 플라스틱이나 물과 닿았을 때 만들어지는데 주로 바다에서 기름 누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근 해변에서 나타납니다.